한번 모실까 합니다. 윤나근 가수님의 어허이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수를 맞이해주세요.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무얼 그리 찾아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구나 인생아 세상아 정답도 아닌 노답도 아닌 반응적 주네 여탈 여탈 웃어나보세요 이럴 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잘한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무얼 그리 찾아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구나 내 나 이 나 오 야 인생아 오 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모답도 아닌 하는 청춘에 너 떠올렸던 웃어나두세 너 떠올렸던 웃어나두세 아쿠 네